또 간기고 있어. 너무 반가워. 아 형 반갑긴 너무 반가워. 아 나 진짜. 아 나 진짜 임표 형 좋아. 아 저런 스타일. 땡큐 땡큐. 저런 스타일이야 저런 스타일 해. 너는 임표 형을 보면 얘기를 해줘야 돼. 야 진짜 거울에서 봤어야 돼. 막 임표 형 눈썹 이래가지고. 또 그래 또. 아 형 진짜. 아니 왜 그러세요. 형 이렇게 앞서 왜 이렇게 펄치고 다니시잖아. 형 봐줬죠. 예? 봐줬죠. 형을요? 예 형 봐드렸어요. 제가 봐드린 거예요. 인류애가 있어요. 이정재 어머끼였다면서요. 나 어머끼야. 나 누워 어떡해. 어머끼야. 자존심 상하게 부르부르. 아 형 진짜. 땡큐 땡큐. 아 형 정말 틈이 없어. 그동안 아예 또 운동을. 여기서 다 하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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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형 우리가 더 커요. 형 우리가 더 커요. 형 우리가 더 커요. 형 우리가 더 커요. 형 이 정도는 아니네요. 형 지금 장훈이 형 뒷걸음을 쳤어. 내가 보니까 지금이. 형 그치 여기 못 지나가요. 우리 종국 씨. 종국 씨. 뜯을 수 있는. 최고의 찬스인데 지금. 아 그래요? 보여줘 보여줘. 보여줘 보여줘. 형 보여줘 광수야. 잠깐 잠깐. 광수 씨. 광수 씨 크게 관심 없고. 광수 씨. 광수 씨 크게 관심 없고. 광수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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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시 그 옷을 아프리카 사는 거 갖다주라고 우리 집에 차로 몇 대씩. 아 진짜요? 사랑해요. 그럼 제가 좀 빠져들겠습니다. 김종국 맞어 김종국. 김종국 맞어. 야 저기 또 있어 황홍색. 리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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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키야. 리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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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뭐야? 노래하자. 하자. 아 뭐 우리 멤버들 다 바뀌고 가고 싶어 뭐. 어 제가 뭐 하는 거야 지금. 안 와보자고. 뭔가 안 돼서 같이 있어도 안 치면 안 돼. 진짜 불안하네. 진짜 차이피랑 있는 거다 더 불안하네. 미치겠네. 문 열리고. 이상 우리 마신 모임은. 다들 우리를 이렇게 잡으신 사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. 아니 싫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네. 저도 이게 잡는 걸로 잘 못 해가지고. 두 번 놓쳤어요. 요령이 있기 때문에.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. 의사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. 잠깐 그러면. 아. 아. 이면서 어떻게. 이면서 어떻게. 네. 아멘